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장애인신문 1493호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이 전체 인구 고령화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구 고령화 수준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 수준 18%보다 34% 높았습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장애 유형은 청각장애로 지난 2010년 10.3%에서 지난해 16%로 5%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체장애인은 53%에서 44%로 감소한 가운데 개발원은 교통사고 등의 감소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지체장애인은 줄고 급속한 고령화로 청각장애인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통계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3면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 알기 쉬운 직장생활 꿀팁 교재를 발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책자에는 장애인의 직무 능력을 키워주고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책자의 모든 콘텐츠는 사파를 곁들여 쉬운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개발원이 저시력자 등을 위해 개발한 서체를 사용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음성도서도 제작해 프로그램 링크와 파일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간된 교재는 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DMZ 휠체어 농구 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년을 맞아 DMZ 1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벽을 넘어 함께 휠체어 농구 스포츠 행사를 즐기며 소통의 가치와 더 큰 평화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행사에는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3명과 대학 농구 동아리, 중학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